그룹 두자매가 달콤한 사랑은 마키아토로 전국 팬심을 싹쓸이했다. 두자매 김희진 윤서령 는 26일 방송된지 원방송 전국 탑10 가요쇼에 출격 해변 앞 무대에서 매력을 자랑해 눈과 귀를 즐겁게 만들었다. 오프닝 무대 후에는 두자매의 토크가 이어졌다. 트로트 듀엣 특집으로 꾸며진 가운데 mc 박현빈이 두자매 결성 계기를 묻자 김희진은 서령이와는 같은 회사 식구다. 저희가 함께했던 스페셜 무대 반응이 좋아서 대표님이 먼저 제안하셨다. 라고 대답해 눈길을 모았다. 또 닮은 꼴을 찾아보는 코너에서 김희진은 서령이가 배우 조보아 씨를 닮았다. 라고 언급. 남다는 동생 자랑으로 웃음을 안기기도 했다. 또한 사랑은 마키아토 무대를 준비한 두자매는 맑고 담백한 보컬함을 들려주며 무대를 환하게 밝혔다. 특히 두자매는 사랑은 마키아토의 킬링 파트인 다시 뽀뽀뽀를 부르며 사랑스러운 눈웃음을 보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김희진과 윤서령은 무대 처음부터 끝까지 달달한 음색과 애교를 자랑 자꾸만 생각나게 만드는 사랑은 마키아토 무대를 완성했다. 한편 전국 탑10 가요쇼에서 공개된 두자매의 사랑은 마키아토는 가수 겸 프로듀서 영탁이 프로듀싱한 곡으로 때로는 달콤하고 때로는 삽사름한 사랑의 감정을 캐러멜 마키아토에 비유한 가사가 매력적이다. 한편 전국 탑10 가사